어제 선거의 의미는요 정권교체죠 정권심판 그러면 보세요 민주당이 직군하고 뭐라고 그랬죠? 20년 통치할 거라고 막 나발 불지 않았네요 망상이죠 그럴 거면 백성한테 잘해야죠 주권자한테 잘하면서 그런 소리 하면 덜 미운데 자기들 이 것만 챙기면서 자기들이 한 잘못에 대해서 절대로 사과를 안 합니다 그 전 보수정권은요 걸리면 미안하다고라도 했어요 이 정권은요 독선자예요 내가 진리다예요 내가 선이고 내가 진리다 이런 면은 더 미워요 위선자들이라서 위선자들이 더 미운 게 있다고 제가 늘 얘기했죠 예전 성인들이 제일 미워했던 양반도 위선자입니다 이 위선자들은 지가 선이라고 생각하니까 절대 바꿀 생각이 없습니다 자기만 옳아요 그래서 국민하고 소통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옳으니까 가르쳐야 되는 대상이지 자 보수정권은 돈만 대면 뭐라도 합니다 근데 이쪽은 뭐가 문제냐 이념으로 움직이는 집단들은 뭐가 문제냐 자기 이념이 제일 중요해서요 절대로 안 바꿉니다 이 이념이 바꿔지면 변절이라고 그래요 변절자가 돼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변절자가 되는 게 더 싫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집단이 한 이념으로 뭉쳐서 이득을 공유해가는 시스템이 이게 공산주의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자본주의가 왜 살아났고 공산주의가 빨리 망했을까요 이념은 부러져요 시대의 변화에 못 맞춰요 아니 옛날 1,200년 전 이론을 가지고 공산주의 이념을 가지고 시대를 읽어내려고 하니까 읽어져요 자빠지지 자본주의는 욕망에 살아있잖아요 이득만 되면 뭐든지 하겠다는 거잖아요 뭐라도 팔아먹겠다 욕망이 더 부드럽기 때문에 욕망이 계속 변화무쌍하니까 살아남는 자본주의가 살아남고 공산주의가 무너진 건 이념의 경직성 도구마에 대한 모순들이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지금 제가 그러니까 무조건 안 돼 진보는 안 돼 이게 아니라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진짜 진보라는 건 진짜 진보라는 거는 지금 국민들 살맛나게 해주는 게 진짜 진보다는 생각으로 홍의인간 이념으로 고쳐먹고 같은 이념이라도 홍의인간 이념을 품고 국민들하고 더 소통해서 내고집 부리지 말고 내가 아무리 이게 옳은 것 같아도 국민들이 원하면 맞춰줄 줄 아는 이것만 해주면요 양심적인 진보가 가능하죠 보수도 보수도 지켜야 할 게 자기들 재산만 지킬 게 아니라 자기들 자리만 지킬 게 아니라 얼마든지 국민하고 소통해 가면서 진짜로 지켜야 할 거는 양심이라는 도덕성이라는 가치구나 이게 자유보다도 크구나 자유라는 것도 양심을 입회한 자유는 그거는 죄악입니다 자유도 양심 안에서의 자유죠 그러니까 양심 안에서 자유를 찾으면 진정한 양심 보수 정권이 나올 거고 양심 안에서 평정을 주장하면 진정한 진보가 나올 텐데 양심적 진보가 제가 예전부터 한 얘기입니다 이 이념의 경직성과 욕망의 유연성 이거를 놓치고는 절대로 자본주의 못 이깁니다 어떤 이념 체계가 나와도 그런데 저희는 뭐예요? 욕망의 유연성을 경영해내자는 거예요 양심으로 이념의 경직성, 욕망의 유연성 그럼 뭐죠? 우리 이제 더 나아가서 양심의 자명성, 양심의 그 자명함을 가지고 욕망을 경영해보자는 거예요 이념으로는 안 된다 묵은 이념 안 된다 홍의 인간이 약자보호 아닙니까? 이 말도 좋은데요 벌써 그럼 경직돼요 홍의 인간이요 모든 인류를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고 그 사람들의 사정을 이해하고 소통하는 게 먼저입니다 일단 보호가 먼저가 아니라 이해와 소통 이해하고 소통하지 않은데 갑자기 보호하겠다고 덤비면 또 이상한 애들이 빨대를 들고 나타나요 욕망에 눈이 먼 중생들이 바로 뛰어옵니다 좀비 떼들 뛰어오듯이 뛰어와요 틈만 보이면 현상계에서 자본주의 세계에서는 뭐 건 공산주의 세계건 현상계는 틈만 보이면 반드시 밀고 들어옵니다 욕망이 공산주의라고 욕망이 없어요 욕망 넘치죠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이 더 빨리 변질되면서 망해버린 게 이념의 경직성과 그 욕망의 유연성이 결합돼서 그래요 그 욕망의 유연성을 이념의 경직성이 풀어주질 못하니까 빨리 무너진 거라고요 그 얘기 뭐냐 욕망은 창고라는데 그렇게 이념으로 누른다고 눌러지질 않는다 양심은 어떤 욕망 어떤 욕망도 경영해낼 수 있으니까 양심이다 왜 양심이 소통이고 정의요 지혜고 조화기 때문에 답을 미리 정해놓고 덤비는 건 양심이 아닙니다 지금 이 대한민국 사회를 더 사랑해보고 대한민국 사회에서 옳고 그름을 더 따져보고 옳은 거를 추구하고 아닌 거를 부끄러워하면서 그러면서도 나만 옳다고 하지 않고 남의 의견도 옳다고 생각하면서 남과 조화를 이뤄줄 때 이게 양심이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한 게 양심입니다 이게 남을 나처럼 사랑하는 방식이고 국민을 나처럼 사랑하는 방식이에요 이에 답을 미리 정해놓고 기본소득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부동산은 어떻게 해야 된다 정해놓고 덤비는 건 안 돼요 이 마음으로 국민을 위하다가 자연스럽게 도출된 거여야지 답이 공산주의자들의 욕망은 더 변태적으로 왜곡된 것 같다 그럴 수 있죠 당 당이 중국도 그렇지만 이 당 공산당이 집권하면요 이 당이 제일 우선인 대지 되잖아요 모든 것에 그럼 이 당이 부패해버리면 누가 바로잡을 수 있죠 이런 부분에 대한 답을 확보해야 된다 제가 지금 중국이 중국은 망할 것이다 이게 아니라 중국이 공산당이 장기 집권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공산당의 부정부패는 어떻게 해결할 건지 민심과 어떻게 소통하면서 자명하게 양심적으로 해결할 건지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찾아야만 양심적 공산당이 될 거다 이겁니다 양심만 붙이면 다 정화돼요 양심 붙이세요 애매하게 이번에 뽑은 리더가 딱 거기 맞는 리더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필요는 없고 조금이라도 더 나은 리더기를 바래야죠 그렇죠 다른 리더들보다 현실에 있는 후보들 중에 골라야 될 거 아니에요 없는 현실에 없는 리더를 끌어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정부가 들어서서 진보정권 20년을 부르짖고 그렇게 촛불정국이 갖다 준 지금 정권이 잘해서가 아니라 촛불정국이 갖다 준 정권 아니었나요 촛불 시민들이 니네라도 좀 다르게 해봐라고 줬단 말이에요 어차피 그 대안이 없어서 준 거잖아요 대안이 있었죠 저도 나갔으니까 저희가 너무 세력이 약하니까 누가 봐도 대안으로 보이진 않았겠네요 할 만한 사람들에게 준 거 아니에요 제일 근데 그 설레발치다가 전 산천을 태양광 한다고 다 뜯어놓고 환경 제일 위선이 뭐냐면요 그동안 환경 부르짖던 놈들 이명박 사대강의 환경에 치던 놈들 깨어있다는 소위 진보적이었던 놈들이 다 한마디라도 하나요 지금 태양광으로 전국 산천을 다 도료해놨는데 응 그 그 그 패널들의 그 그것도 독성이 장난 아니라던데 예 답이 있나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튼 위선 떨고 암론도 반성하지 않으니까 이번에 이렇게 당한 거 아닌가요 이런 이런 거 국민들이 더 못 보겠으니까 이것들이 무언가를 하는데 설명도 안 하고 설득도 안 하고 방역했을 건데 저희가 뭘 하고 싶으면 문정권 들어서면서 지금까지 계속 비판만 했던 사람이죠 사람들 오해할 거예요 문바를 미워하나 문정권을 미워하나 그거 아니에요 최고 권력이 부패할까 봐 걱정하는 거고 최고 권력자들을 지지하는 세력이 양심 시민들을 탄압할까 봐 걱정하는 거예요 이번에 윤석열 정권이 들어섰으면 전 앞으로 이제 또 비판하면 누굴 비판하겠어요 제일 관심사가 윤석열이죠 그 양반 뭐라도 문제 있으면 또 비판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그렇게 해왔잖아요 우리만 찍어서 미워하나 그런 생각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관심 없어요 그런데 족불정신 이미 망했다고 제가 다 올렸었잖아요 예전에 벌써 몇 년 됐죠 촛불정신을 무슨 조국 위선 떨 때 다 망했다 촛불정신이고 뭐고 다 망했다 촛불시민들 즉 촛불도 온갖 마음으로 들었겠죠 하지만 제가 좋은 부분만 본 거예요 저는 촛불이 100% 정당하다고 본 게 아니라 촛불정국 때 타올랐던 그 양심 사단을 저는 중시하는 게 그때 사단으로 타올랐던 그 마음 고마움 가지신 양심 시민들이 촛불정권의 주체지 지금 정부가 촛불정권의 주체가 아닙니다 자꾸 촛불정부라고 부르니까 화가 나서 그런 것도 해석 올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제 그 어떻게 민주당이 저 혹시 이런 분들은요 다시 생각하셔야 돼요 그 진보가 졌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진보는 진보가 진 게 아니에요 진보가 지고 보수가 이기고 이게 아니에요 이번 선거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윤석열 씨가 저는 윤석열 씨가 되기를 바랬어요 왜냐 같은 윤 씨라서가 아니고요 진보 보수를 아우를 수 있으면서 외치는 게 뭐여야 되냐면 원래 진짜 진보라서 진보라고 부른 거 아닙니다 자칭 진보 자칭 보수에서 자칭 진보 쪽에서 아니 대통령이 재밌는 분 아니에요 대통령이 그 샅샅이 털으라고 했잖아요 대통령이 시킨 대로 털었어요 조국을 털었죠 그래서 팽당한 분 아니니까 그때 뭐 제가 그 강의 또 많이 해서 올렸죠 재밌는 분 아니에요 검찰 정치가도 아닌 정치가도 아니에요 되게 획기적인 사건입니다 정치가도 아니에요 검사였어요 그래서 그냥 법과 원칙만 따지고 사시는 분인데 인간적으로 뭐 약점은 당연히 있겠지만 이런 분들이 법과 상식을 따진단 말이에요 최소한 이념에 썩고 자기 욕망에 썩어가지고 이념도 자기 욕망에 도움되는 이념입니다 다른 국민들 매도하고 막 그럴 양반들은 가세요 여기 자기랑 신념 안 맞다고 양심 얘기하는데요 양심과 상식에 더 부합해서 바란 것 뿐이에요 그분들이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라 그런 비양심적인 부분들은 반드시 비판받아죠 제가 지금 그분이 성인이라고 군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군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가족 감상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쳐라 윤석열 씨도 털 게 없어 제가 말한 게 아니라 이번 선거에만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번 선거 조국권은 좀 별건이잖아요 그 당시 대통령이 털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법대로 털었어요 그랬더니 다 지랄됐죠 난리 났었죠 서초에 사람들 모이고 그때 모였던 분들 지금 현타 오신 분들 많아요 이불킥하고 현타 와가지고 뭐 그런 분들 계시더만요 아무튼 제가 제 강의 듣다 아무튼 그 조국 때문에 저버리신 분들 많아요 근데 버리신 분들 많은데 지금 다시 돌아보세요 한번 어떠신가 윤석열 씨가 잘한다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근데 왜 윤석열 씨가 이번에 된 게 의미가 있다 거냐 이건 이번 선거의 의미고요 입니다 이번 선거의 의미 자 진보 보수를 넘나들었죠 보수 쪽도 황당했어요 윤석열 씨가 아니 삼성 박근혜 누가 털었나요 윤석열 씨가 털었잖아요 이분이 순선한 분이 아니라 이분도 지금 다 끌려다니고 있는 거 알지만 저쪽 부인 쪽에 끌려다니고 뭐하고 다 알겠는데 아무튼 아니 자기가 맡은 부분은 했잖아요 자기가 맡은 부분에서는 100%가 아니라도 했잖아요 남들보다 더 해내가지고 그걸로 잘렸단 말이에요 재밌죠 그런데 보수 쪽 갔더니 보수도 황당하죠 아니 국힘에서 홍준표 씨나 이렇게 나와야지 갑자기 윤석열을 후보로 내내 이 상황이 재밌지 않으세요 뭐에 빠져서 보지 마시고 재밌게 보시라고요 어차피 옛날 얘기했죠 어차피 인간들 사는 게 고등 챔피언즈들 사는 겁니다 고등 챔피언즈들 사는 사회에서 좀 웃고 삽시다 인상 찡그린 챔피언즈는 더 안 예뻐요 더 꼴불견이에요 인상이라도 좀 펴고 삽시다 이번 정부의 의미는 상식이라고 상식 양심까지는 제가 말 안 붙이잖아요 그러니까 양심적이냐 얼마든지 비판하세요 그거는 비판받아야 돼요 양심을 제가 얘기한 게 상식 양심보다는 상식 이번 정부는 상식을 택한 겁니다 국민들이 상식 인연보다는 상식 위선보다 상식 그렇잖아요 이번 황당했다고 그래서 저기 진보 채널들 보수 채널들도 윤석열 씨 깠잖아요 이번에 선거가 얼마나 재밌어요 문빠가 문빠가 제가 늘 비판하는데 문빠가 윤석열 씨를 지지하고 그렇죠 보수 뭐 누구죠 정규재 씨인가 이런 분들 보수가 이재명을 지원하는 이런 막 골때린 상황 저는 이번 선거가 상당히 재밌다고 생각했어요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재밌다 그동안의 패러다임이 막 뭔가 흔들어지고 있다 그래서 상식의 가치를 국민들이 더 높게 평가했다는 게 이번 선거를 통해 드러났다 이거는 우리 양심 시민이 민주 시민이 이룬 쾌거입니다 뿌듯해하세요 측근들 죽어나가는데 나 모른다고 거짓말한 건 사실이잖아요 측근들 죽어나가는데 나 모른다 국민들이 그 부분을 더 무섭게 본 게 아닐까요 지금 심각할 사람들은 빠들만 심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나라는 잘 가고 있는 거예요 상식을 택했다니까요 말도 안 되는 진보 막연한 진보 막연한 이쪽이 더 양심적일 거라는 위선 독선 우리만이 옳다는 독선 나머지는 다 친일파다 그러면 한다는 짓이 친중하고 있는 국민들이 염증이 나서 선택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윤석열 씨를 뽑아준 건 누구다 문재인 정부다 예전에 그런 짓 잘해요 진보가 진보가 그런 짓 잘합니다 이명박을 뽑은 건 누구죠 뽑게 만든 건 제일 일등공식인 누구 이명박을 뽑게 만든 일등공식은 노무현 정부 였잖아요 이런 비판도 좀 하고 그러세요 이 뭐라고 막 부들부들 떨면서 부들부들 떠는 분들은 나가세요 여기 그런 분들 오는데 아닙니다 괜히 와서 욕먹지 말고 나가세요 국민은 상식을 택했다 이걸 높이 평가하고 이번 정부 안에서 법과 상식을 요구하세요 제가 지금 양심 시민들이 어떻게 지금 행동해야 되고 나아가야 되느냐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저는 정부에는 관심 없어요 그나무래 그 밥이고 어차피 그런 사람들 뽑아놓고 갑자기 잘되기를 기대하는 것도 웃기는 거고 그렇지 않아요 저는 문정부 들었을 때도 그랬어요 문정부 들었을 때 문재인 대통령 그렇게 잘할 것 같이 보이지도 않았고 전 경쟁자였죠 제가 더 잘할 거라고 주장했던 사람이니까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아무튼 그렇게 봤고 그렇게 기대도 안 했어요 다만 제가 계속 문정부 들어서 비판한 건 주로 정부가 아니었어요 계속 문바들이었지 국민주권 다른 국민들이 아프다고 신호낼 때 정부가 아프다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아프다고 국민들이 외치는데 그 신호를 정부가 왜곡되게 중간에서 누가 이적지를 하느냐 문바들이 이적지를 한 거예요 자꾸 신호를 왜곡해버려요 여론을 호도해버리고 그 팬덤들이 대통령의 팬덤들이 막아버린다고요 국민들이 국민들이 아프다고 할 때 정부가 못 알아듣잖아요 몸에선 아프다고 하는데 뇌가 못 알아듣는다고요 아픈지를 자꾸 그 마약이 투여돼가지고 마약을 누가 계속 뿌리고 투여하고 있느냐 빠들이 상식이 승리한 선거입니다 이번 선거 그래도 선방했다 하고 기뻐하시고 최선이다 이건 아니고요 아니 지금 대통령 준비도 안 된 분이 지금 갑자기 이렇게 해가지고 대통령이 되는 이 나라 상황도 웃긴 거고 한마디로 그런 분한테 발린 거잖아요 간신히 발렸지만 이게 정상이니까 이 나라가 왜 왜 이 지경에 왔을까 이런 근본적 반성도 필요하지 않아요 지금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아니 대통령 되려고 지금 뭐 10년 이상 준비하신 분 같은데 갑자기 조국 때문에 지금 다 문정부에서 만든 양반입니다 윤석열 씨 대통령이 고난 줬다가 팽하고 제일 1등 공신들 막 추미애 장관 같은 분들 계속 윤석열 씨를 만든 분이죠 추미애 장관 헛발질로 삽질로 이렇게 상황 몰고 간 거를 책임지고 반성을 사과하는 법부터 민주당은 배우세요 제발 국민들한테 무릎 꿇고 사과하는 법부터 배우세요 이걸 국민이 외친 거예요 이번 선거를 통해서 사과하라고 제발 아니면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좀 하라고 헛소리하지 말고 계속 지랄되고 윤미향 뭐 하나 사과한 게 있어요 이한부 할머니 등쳐먹고 사과를 안 해요 이게 쌓여서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저는 인과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런 양반인들이 정치인 하고 있는 거 그 수준인 거 몰랐냐고요 국민들이 알았잖아요 그럼 국민들이 해야 될 일은 깨어서 감시를 해야 돼요 이번 정부도 깨어서 감시를 해야 됩니다 앞으로 제가 까도 윤석열 정부를 까지 그 전 정부 까겠어요 지금 그럴 시간이 없어요 앞으로 또 기대하십시오 제가 계속 까드릴 테니까 윤석열 또 여기에 달라붙은 또 보수 세력들이 또 빠 보수 세력 단순히 보수에게는 빠가 된 보수 세력들 또 까야죠 사과 좀 하라고 국민들 이게 뭐 어려워요 국민들 입장이 어렵나요 아니 걸렸으면 먹다 처먹다 걸렸으면 사과라도 하고 토해내기라도 해라 토해내는 신용이라도 해라 무 잘났어 내가 독성 내가 진리에요 공산주의 이론이요 국민들을요 의식화시켜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국민들을요 쓰고 싶은 말인데 못 쓰겠는데 낮게 봅니다 아주 아주 낮게 봐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알면 뭐 알아 자본가가 국민들을 개돼지로 본다 공산당도 똑같아요 개돼지로 봐요 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 얼마든지 짓밟을 수 있는 존재로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무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과도 안 하는 거예요 일본이 사과 안 한다고 그렇게 비판하는데 일본 제일 따라하는 종자들이 저기 진보 정치인들입니다 따라 일본 누가 제일 따라해요 망언 누가 제일 잘 날리고 절대 사과 안 하는 애들 일본 애들 따라하는 애들 그게 친일파 아니에요 친일파도 아니네요 종일파 종북 그러잖아요 종일파 일본하고 친할 수는 있잖아요 전 친일파는 뭐라고 안 해요 저도 좀 친해요 그러니까 일본하고 친한 걸로 뭐라고 안 합니다 종북 이 말 종이라는 게 추종이에요 종일파 누가 종일을 하고 있죠 누가 국민들 이간질하고 간동 대지진 때처럼 선동질하고 이번 방역 100수 건으로 선동질했죠 누가 일본 따라했죠 누가 사과를 안 하나요 일본처럼 어느 정치인들이 대표적으로 더 다 친게 지는데 굳이 더 나눠보자 아무튼 억울해하지 마실게 민주당은 여러분 박근혜 정부 때요 민주당 잘했나요 민주당 개판이었거든요 누가 욕먹었죠 박근혜 정부가 욕먹었죠 박근혜 정부가 그렇게 마음대로 막 가는데 못 막은 야당 책임도 크죠 국민들이 그 부분 안 다뤘죠 주로 누굴 깠죠 박근혜 정부 지금은요 민주당이 욕먹을 때입니다 욕 좀 먹으세요 그러니까 욕먹고 사과하는 법부터 이번에 배우세요 국민들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 대충 선동하면 따라오는 전제가 아니라는 것도 아시고 내가 내가 선인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것도 아시고 위선자였다는 것도 좀 아시고 사과하는 법부터 배우시고 지난 정권에 대한 책임론을 얘기해야 되니까 이렇게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이번 정부는 지금부터 두고두고 까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문바만 깐 줄 아세요 박근혜 정부 때 촛불 전국 때 얼마나 깠는데요 나가서 그건 다 어디 가고 그땐 다 저를 정북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문정부 들어서니까 갑자기 저를 친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유선자가 유선자가 싫고 상식이 통하길 바란 것뿐입니다 국민은 그 죄예요 국민들이 국민들의 양심이 승리한 거 아니에요 그럼 이번에 겨우 이겼지만 승리는 승리죠 제 얘기 듣고 치우친 것 같으신 분들은요 저는 제가 사이비종교 전문가입니다 바 전문가예요 광바 미친바라고 광바 제 얘기 듣고 뭔가 심하게 식은땀이 나거나 부들거리나 이러신 분들은요 바로 밑으로 쓰세요 제 거 듣고 그런 분들은요 지금 좀 심각하신 거예요 코로나 걸린 것만 심각한 게 아닙니다 더 심각한 거예요 정신에 병이 든 거예요 여러분 치료받으세요 꼭 꼭 치료받으세요 지금 제 얘기 듣고 흔들리시는 분들은 치료 꼭 받으셔야 돼요 제가 걱정돼서 그러니까요 그거는 저는 저는 어떤 진보 보수 어떤 쪽도 제가 그쪽 바가 아니에요 저는 양심바지 저는 정당도 있어요 양심바입니다 그쪽 잘되는 거 저랑 관심 없는 사람 아니에요 저는 누구랑 뭐 이렇게 야합할 리도 없고 위선이 악보다 낫다 다 개소리죠 위선은요 자 보세요 정부가 악하면요 국민의 양심을 타오르게 하고 지난번 박근혜 정부 때 어땠죠 박근혜 정부의 최고 공덕이 있어요 국민 대통합 국민 양심 대각성 근데요 보세요 이번 정부는요 위선 정부예요 위선 정부는 뭐가 다르죠 헷갈려요 뭐가 선인지 악인지 헷갈립니다 이제 이게 더 나쁜 부분이에요 더 나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위선 정부는요 국민의 양심을요 작살내요 뭐가 선인지 악인지 이제 다 헷갈려요 이게 저기 운동권 패거리들이 하는 짓거리입니다 절대 따라가지 마세요 앞으로 이번에 한번 봤잖아요 5년 해보고 바로 식겁한 거예요 국민들이 5년 경험해보고 식겁한 거예요 이번에 배우실 거는 그겁니다 자 박근혜 정부 때 제가 그때도 맺혔어요 저기 밖에 나가서 이제 보수가 답이 아니란 거 아시겠죠 다음에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더라고요 자 진보가 답이 아니란 것도 아셔야 됩니다 이번에 5년간 신나게 보실 겁니다 신나게 저도 비판하면서 국민들 잘 되길 바래서 비판한 것뿐입니다 위선이 뭐냐고요 제일 깨끗한 척하고 제일 양심적인 척하고 그걸로 국민들 선동해놓고 지들은 똑같이 해먹고 있었다는 거 근데 그게 걸렸는데 조금 더 반상하지 않다 위선이 무서운 게 헷갈린다니까요 저기 지금 도월 같은 대학자가 뭐라 그랬죠 이재명 하늘이 낸 사람이라고 그랬죠 누구죠 황현평 이재명 씨가 이순신이라고 위선자들이요 이렇게 잘 사람들을 혹하게 합니다 간단하게 저 이 얘기만 할까요 당신은 뭔데 뭐 이렇게 흥분해 있어 저기 그때 조국 사건 때 조국 사태 때 자 윤석열 씨가 박근혜도 털고 삼성도 털고 그때 다 윤석열 안 쳤을 때 문바들이 다 다 지지했어요 근데 자기 편 조국을 딱 건드는 순간 돌변했습니다 이게 사이기에요 공익이에요 박근혜 삼성은 털어도 되고 조국은 털면 안 된다 우리 편은 털면 안 된다 사이기에요 공익이에요 털었죠 그래서 비판했죠 늘 올바른 소리만 하던 분들이 그때 가면 다 헛소리를 하기 시작해요 지식인이라는 놈들이 다 헛소리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깠죠 이미 저는 법적인 거 관심 없어요 법적인 거 관심 없어요 법 떠나서 이미 위선 부리고 있다 그동안 선으로 먹고 살았는데 결국 위선자였다 라고 비판했고 자 윤석열 씨랑 저랑 같이 그럼 둘이 만난 게 아니라 같이 지금 위선을 공격했죠 그때 이재명 어디 있었어요 다음 대통령 되려고요 문바한테 잘 보이려고요 쉴드 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지가 대통령 나오니까 바로 문정부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통령 나오기로 하면서 이걸 보고 지금 위선이 안 보인다고요 하늘이 낸 사람이라고요 이순신 장군이라고요 이순신 장군이라면요 위선하고 싸우는데 자기 목숨 걸어야 돼요 위선과 싸우는데 진짜 자기 목숨을 걸었으면요 이번에 이재명 씨가 대통령 됐습니다 안 된 거는요 위선과 싸워야 할 중요한 순간마다 악과 싸워야 할 중요한 순간마다 문바 눈치 보고 정부 눈치 보고 숨었다가 대통령 나오려 하니까 갑자기 문정부를 비판하고 그러니까 문바들이 윤석열을 뽑았죠 지지했죠 누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도 않았죠 결국은 공수처를 왜 도입했죠 퇴임 후 감방 안 가려고요 솔직히 제가 지금 다 딴소리 하는 거 다른 나라 살아요 저만 이상한가요 기회주의자는 절대로 답이 없습니다 기회주의자한테 국민이 절대로 권력을 주지 않아요 제정신으로는 실수해서 줄 수는 있습니다 선동당해서 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좀 정신을 차린 거예요 그래도 우리나라 국민들이 정신 차린 거예요 또 선동당했으면 좋겠죠 그런데 정신 차렸으니까 저는 민주시민의 승리입니다 이번에 나라가 반분될 정도로 의견이 갈린 거 그것도 좋아요 의견이 갈릴 수 있죠 의견이 갈릴 수 있죠 그래도 국민들이 상식선을 더 들었다는 거 위선자들이 심판받기를 원했다는 거 위선자들이 사과하기를 원했다는 거 둘 다 어둠이 있지 않나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 이 사람도 문제가 있어요 이 사람도 문제가 있어요 어둠이 있어요 국민이 왕이에요 왕인데 신화 둘을 써야 된대요 이 사람도 어둠이 있고 이 사람도 어둠이 있어요 다 알겠는데 지금 현재 권력을 부리고 있는 이 신화가 어둠의 종류가 다를 거 아니에요 이 신화가 부리는 이 어둠이 국민을 왕을 힘들게 하면 왕은요 이쪽 어둠을 이용해서 이쪽 어둠을 치는 거예요 지금 국민들이 이번 선택이 아주 지혜로운 선택인 게 문정권을 심판하기 위해서 또 이쪽을 이쪽도 독이 들어있지만 이쪽을 선택한 거라고 이건 현명한 군주의 민주의 결정입니다 이걸 막 이제 한탄하고 국민이 어떻게 윤석열을 뽑을 수 있냐 친일 정권을 뽑을 수 있냐 빠가요 머리가 지금 깨져 계시니까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 소용없어요 빠가가 되면 빠가 되면 빠가가 됩니다 윤석열 뽑으면 사탄이다 카톨릭의 지식인이라는 유명한 학자가 윤석열 쪽 찍으면 사탄이라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미쳐버린 거죠 제가 항상 제 이론이 맞다는 걸 저는 입증합니다 빠가 되면 빠가가 된다 어떤 점이 이선인지 모르시면요 답이 없어요 저 보수 아니에요 저는 홍익당 총재입니다 홍익당 총재예요 우리 당을 선전하고 싶지 국힘 싫어해요 지금 저 혹시 잘 모르실까 봐 왜냐하면 돌아다니다 오면 잘 모를 수 있으니까 제가 만든 말이다 빠가 되면 빠가 된다 제가 만든 말이니까 제가 믿고 쓰세요 제가 또 우파됨이다 이러면 윤석열 씨가 알고 보니 친일이었다 중도 우익 좌파예요 저는 홍익당 총재고 19대 대선 후보입니다 19대 때 대선 나가서 진보 보수 다 물리치고 양심 세상 만들자고 했잖아요 못 물리쳤죠 그래서 진보 정권 탄생했는데 개판치고 아니 지들이 잘못해서 정권 개최된 거를 국민이 상식적인 판단한 거를 앞으로 국민들 욕할까 봐 국민들을 욕할까 봐 얘기하는 거예요 국민들 욕하지 마세요 국민 정말 최선을 다한 고민 많이 한 거잖아요 박빙이었으니까 박빙이니까 고민 많이 한 거에요 국민들도 헷갈리니까 위선 정부가 어렵다니까 헷갈린다니까요 위선자들의 정부는 헷갈려요 헷갈리다가 헷갈리다가 상식선을 더 들었다는 게 이번 선거의 핵심이라니까요 전 누구 편도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윤석열 씨 깔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라니까요 아니 저는 1인자만 깝니다 2인자들 관심 없어요 어차피 도움도 안 돼요 여러분 박근혜 정부 때 민주당이 뭘 했는데 야당 아무 도움 안 됐어요 문정부 때 국힘이 뭐 했는데 야당 아무 도움 안 됐어요 걔네들 까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제 시간이 아까워요 제 시간 귀하거든요 예수님도 대놓고 악을 행하는 사두계파보다 위선 떠는 바리세파를 더 욕하셨고 바리세파 욕한 것만 지금 엄청 남아있죠 홍익당 총재 이야기입니다 빠가 되면 빠가 된다 진짜 빠가 된 양반들은 다 빠가가 돼 있더라구요 공부 좀 했다는 양반들이 지식인이란 분들이 다 헛소리를 시작해요 윤석열이 선이고 양심이라 뽑은 거 아니에요 그나마 좀 더 상식적이라 뽑은 거라니까요 이 말 이해되세요 그나마 좀 더 상식적이라 뽑은 거라니까요 김혜경 씨보다 김건희 씨가 그나마 우리랑 통하는데 라고 생각했으니까 뽑았겠죠 제 분석이 잘못됐나요 좀 정리가 되죠 이번 선거 어떻게 봐야 되지 윤석열 정부가 뭐 잘할 거다 이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민주시민이라면 이번 선택에서 국민의 의중이 어디에 가 있는지 읽어내고 지금 당선된 대통령과 앞으로 그 꾸려갈 정부는 국민들의 의지를 읽어내고 존중하고 지난번처럼 촛불 시민의 의지를 무시하는 정부 따라가지 말고 잘하라는 거고 민주시민들 입장에 정부는 그렇게 하고 민주시민은 우리가 그래도 한 걸음 또 걸어 나왔다 많은 일을 겪고 있지만 인생살이가 국민으로 살기가 쉽지 않지만 박근혜 정부도 한번 이겨냈고 저기 보수 끝물도 한번 봤고 진보 끝물도 봤고 이제는 상식이다 이제는 양심이다 쪽으로 가자는 거예요 저는 양심 시민이 됩시다 진짜로 실수는 할 수 있다 이번 정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실수는 할 수 있는데 전 정부처럼 우기지 말아요 우리가 옳다고 우기지 말아요 자화자찬에 빠져 K-방역이니 K만 붙이면 다 뭐 되는 줄 알고 그러지 말아요 이념에서 자유로워지면 여러분 진짜 그게 양심 시민입니다 이념의 메인 시민은요 저는 그래요 이적행위를 하고 있다 진짜 주권자들이요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하게 정권의 노비가 돼가지고 정권의 따까리가 돼가지고 진짜 국민들 착취하는 압제비들 밖에 안 돼요 제가 그래서 지난 정부도 정부보다 오히려 저는 관심이 주권자한테 있단 말이에요 시민들한테 양심 시민들 중에 제대로 주권자 노릇하려는 시민들을 탄압하는 이 정부의 뿌락지 같은 존재들 그게 제가 문바라고 본 겁니다 대깨문 스스로 한 말이에요 제가 말한 거 아니에요 대가리 깨졌다는 건 자기들이 하는 얘기에요 제가 깬 게 아니라고요 그런 분들이 자 국민이 수족인데 여기서 아프다고 하면 자 인체가 얼마나 제대로 잘 돼 있는 시스템이냐면 뇌가 리더죠 아프다고 하면 바로 갑니다 신호가 여기서 바로 결정을 내려서 또 호르몬이나 막 내려줘야 돼 뿜어줘야 돼요 그런데 뭔 짓을 하고 중간에서 여기서 다 차단하고 있다니까요 여기서 문바들이 지난 정권 때는 박사모들이 다 차단합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올라오는 신호 아프다고 신호하면 뭐라고 그래요 야이 종북들아 박정부 때는 지금은요 야이 친일들아 이번 때에서는 친일과 뭐의 싸움이다 완전 개소리들 하면서 패러다임 막 만들어가는 거예요 대가리가 깨졌기 때문에 스스로 판단을 못합니다 좀비죠 그러니까 이제 저기 김어준 씨 같은 교주가 교리를 내려야 돼요 제가 제 패친 중에 저기 근데 예전에 어떤 사건이 났는데 진짜 재밌었어요 뭐죠 기억은 안 나는데 사건이 크게 났는데 문바들이 이제 댓글을 달아야 되는데 딱 그 양반이 한마디 하더라고요 지금 김어준이 지령을 안 내렸기 때문에 내일까지는 그 댓글창이 조용할 거다 내일부터 시끄러워질 거다 딱 예치가 한번 맞더라고요 스스로 판단을 못해요 누가 얘기를 해줘야지 지령이 떨어져야 그걸 갖다 옮기는 거라 거기 교주죠 뭐 거기서 지령 내리고 거기서 온갖 선한 척 위선 떠는 사람들 다 거기 가잖아요 그 양반이 하는 방송에 나온 양반들 다 위선의 달인들이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이번 선거는 위선을 심판하고 상식을 국민이 선택한 겁니다 이걸 안 읽어주면 이번 선거를 또 왜곡해가지고 선동 선전에 쓸 거란 말이에요 국민들을 또 찢어놓는데 제 입장입니다 홍익당 대표 인웅식으로서의 입장 홍익당 총재로서의 입장도 되겠지만 국민들이 위선을 심판하고 상식을 선택했다 국민들 중심 잡으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이제 시작이에요 새 정부에 또 희망을 품고 잘하라고 응원해주면서 또 잘못한 것은 냉정하게 비판하면서 제발 국민들이 보내는 신호를 정부가 왜곡시키지 않게 중간에서 제발 빠들을 광빠들이죠 그 묻지마 지지자들을요 좀 제압하면서 양심적인 국민들이 중심을 잡아주셔야 됩니다 제가 바라는 바도 이거고 지금 응원해드리고 싶은 것도 이겁니다 국민들을 응원해드리고 싶어서 국민들을 응원해드리고 싶어서 국민들이 이번 선거에서 수고했다 앞으로 더 잘될 것이다 절대 낙망하거나 좌절할 일이 아니다 이걸 국민들이 잘못했다고 비판하는 광빠들이 있을 것이고 정부의 오용뿌락지 지식인들이 있을 것이다 빠가가 되면 제대로 된 판단을 못합니다 자 결론 오늘의 결론 빠가 되면 빠가 된다 이번 선거는 위선을 심판하고 상식을 선택한 국민들의 승리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